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은행 점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력 강축할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 40세, 즉 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상 나이를 만 40세인 78년생까지로 확 낮췄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 연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534명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 모바일 거래가 크게 확산하면서 인력 강축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뱅킹 이용 금액이 늘어날 동안 은행 영업점은 4. 2인 164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펀드나 파생상품 주차도 모바일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절박감 그런게 진짜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형은행들은 가입자 수가 500만명에 육박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창구 인력을 줄이고 대신 IT 인력을 더 뽑아 직원 구성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명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력 재수급은 비용구조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은행권의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류가 몰아치는 유통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와 내수 경제에 부담스러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최예영 최우철 기자 영상편집 최예영 최영 최영화